도서관에 매일 같은 자리에 앉는 여학생이 있다. 항상 책을 읽고 있는데 무슨 책이든 제목에 저작권에 빠지진 않는다. 친해지고 싶다. 아니, 그냥 얘기라도 나누고 싶다. 저... 네? 작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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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죄송합니다. 저작권이 뭐야? 저작권이! 또 저기 있네? 어쩌지? 참호감. 저작권? 저작권을 알면 말읽기 쉬워진다? 저작권이 알고 싶다. 저작권이 뭐길래 그녀가 계속 오는 걸까?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어. 뭐야? 벽에 그림 그린 것도 저작물이고, 폰트도 저작물이라 맘대로 쓰면 안 된다고? 뭐야? 나 지금까지 폰트 맘대로 썼는데? 나 경찰한테 잡혀가는 거 아니겠지? 저작권. 어려운 놈인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쉬운 놈이었어. 이런 걸 진작부터 알고 있던 너란 여자. 저기, 위치는 안내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... 이쪽은 아래, 꼭 물어봐야겠다. 옆집, 우선, 마치 아이들, 아마들어. 이쪽은 아래, 아마들어. 지금 차이를 맘 today, Largent 서비스. 김atti우동, 루트, 야채, 아래, 아래, 아래. 거짓말! 안녕하세요?